사장의 고백처럼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사람들 군대가 끌고 갔죠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포로로 끌려왔던 처음 세대들은 많이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땅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제국의 문화에, 선진 문명에 익숙해졌습니다 후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낯선 땅이고 바벨론 땅이 고향이었죠 그렇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개척자로서 살아가기보다는 페르시아에 남아서 새로운 제국이 약속한 자유시민으로서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결정처럼 여겨졌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할 때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4만 9천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남은 백성들이라고 묘사된 이 약 5만의 무리가 어쩌면 지금 유대인들의 뿌리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5만 명에 일하는 유대인들은 7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마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킨 그 어른들 때문이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잘 유산으로 물려준 부모들 때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의 부모님들 공동체 어르신들을 통해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그 중에 처음 세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강건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는 이때에 여전히 강건하고 평안하고 신앙이 더욱 깊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동시에 부모로서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는 과연 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사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남들을 이기는 법 돈을 벌고 쓰는 법 이런 걸 먼저 가르치느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려주다 보면 사실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각 가정과 교회에 주신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뜰레에 심겨진 감남나무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존재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키우다 보면 힘들죠 빗바라지하기 힘이 듭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독립하는 시기가 점점점 늦어져서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가 끝이 없죠 그 가운데 부모로서 지치지 않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도울 수 있고 신양으로 양육할 수 있는 힘과 은사와 지혜와 사랑을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추건합니다 이때쯤 되면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을 보내신 분들 또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것은 자녀를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낸 분들이 떠오릅니다 어버이 주위를 맞아 그 빈자리, 상실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깊은 위로로 함께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학계 1장의 말씀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난관에 부딪혀 그 성전 건축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16년의 시간이 흘지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학계를 보내셔서 그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나 자신인가 돌아보게 만드셨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레바논의 백향목 은과 금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뒷산의 나무,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능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계 1장이 멈춰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어지는 2장은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중에 낙심하고 지친 백성들을 격려하며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중에 자녀로서 부모를 돌보며 섬기는 중에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법과 다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중에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가운데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죠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때가 유대력 7월 21일이라고 알려줍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날이 6월 24일이었으니까 약 한 달 정도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산에 올라 그 말씀을 따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인들의 중요한 명절이 돌아오죠 7월 21일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은 그 명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력이 지금 오늘날 우리 달력과 달라서 조금 늦춰져 있습니다 늦춰지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약 10월경 추석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유대력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가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축제입니다 초막, 장막절이라고도 불렸던 이 절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지내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장막 짓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옮기면 옮기고 짓고 또 거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살았던 존재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내가 산다는 것을 아는 때였죠 어떤 유대인들은 이 당시 이때가 되면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 텐트 치고 지내면서 그때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전통에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낼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여전히 광야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목마른 자입니다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생명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전통에 빗대어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목마름을 채울 생명수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그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 7월 21일에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 가난한 땅에 살게 되면서 갖게 된 의미입니다 이 초막절이 때가 추수의 절기이죠 처음에 가난한 땅에 들어갔더니 40년간을 광야에서 떠돌았던 이 사람들은 농사지는 법을 모릅니다 땅이 낯설고 기후가 낯설고 언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1년, 2년, 3년을 지내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절기가 초막절이죠 초막절 맨 마지막 날 7월 21일이 되면 온 백성이 모여서 그 추수한 복식과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죠 잔치였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되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모두가 다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초막절의 의미는 성전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고백하고 표현했던 날인데 솔로몬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을 봉헌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땅에 정착하고 오랜 세월 성전 없이 지내다가 솔로몬 시기에 와서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데 그날이 7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 같은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성전 가운데 함께하신다 이 성전으로 인해 우리를 지켜주신다 성전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풍요롭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함께 모인 우리가 현행제여 한 가족이다 라고 서로의 친밀함을 확인하는 축제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부문 말씀에도 정확하게 그날 그 초막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처지가 전혀 다르죠 여전히 그들은 목마릅니다 배가 고프지요 삶은 너무나 고단합니다 다뭄이 들어서 추수한 곡식이 없어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부족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그 땅의 토창민들은 여전히 그들을 공격하고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릴까 이간질하고 페르시아에 상소를 올려서 계속해서 법적인 문제로 골치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힘이 빠지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수고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런 회의가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세 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창립 기념주일에 성전에 모여서 이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성전에 모인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응답하고 함께 대답해야 하는데 세 번의 질문 뒤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저 탄식만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입니까? 탄식합니다 또 탄식하고 또 탄식합니다 에스라 3장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침묵과 탄식과 통곡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했습니다 잘하려고 했습니다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그것을 마땅히 여기며 오히려 더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한번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지금 계속 점점 안 좋아지니 내일은 더 힘들고 모레는 더 힘들 것입니다 여전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고단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아름답고 찬란하게 변해가며 빛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곧게 뻗은 백향목 금과 은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뒤틀리고 구분해진 감남나무로 지어진 정돈되지 않은 성전이 꼭 내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만둘 수만 있다면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지요 이 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자녀를 양육하다가 부모님을 모시다가 부모님 부르심을 따라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그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다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다고 마음 열고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가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의기소침해진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는 멈춰서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힘이 빠져서 넘어지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본문에서는 먼저 백성들을 이끄는 총독 수룩바브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제사장 여호수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일할지어다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갈지어다 한꺼번에 이야기하지 않고 따로따로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수룩바브렐은 지쳤고 여호수하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두가 다 함께 지치고 격려가 필요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좀 나으니까 나처럼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표현은 전쟁터에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또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사령관이 각 부대를 돌며 격려할 때 했던 말입니다 영화에서 보셨죠?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쫙 서 있으면 사령관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기를 고치시키죠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내가 앞장서겠다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령관이며 우리의 이 일은 영적 싸움인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알아서 나는 뒤로 빠질 테니까 너가 힘을 내서 잘 버텨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조직되어 있고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일하시고 이 싸움에서 앞서 가시니 우리도 뒤따라가기 위하여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힘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힘을 북돋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우리는 굳세게 일어서야 하죠 우리가 왜 이 일을 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자녀를 돌보며 부모님을 모십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시간을 내어 물질을 내어 나의 삶을 내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까? 사람들의 인정 때문입니까? 대단하다 믿음이 훌륭하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 우리 자녀는 누구에게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자식이야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돌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돌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도 뒤따르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영적 싸움에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함께 영적 전투에 참여한 우리의 전우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인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이라 이렇게 세 번 반복됩니다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는 말씀도 세 번 반복되었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의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예전과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말과 우리를 굳세게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문기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서도 동일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짝을 지어 소개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말씀 5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서로를 위한 중보와 위로를 통해 찬양과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와 식탁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담배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말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8절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 내용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담대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그렇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면 한 번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고 말았다면 우리는 힘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아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영원토록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일어날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언제요?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 곧 너희는 너희의 삶이 오늘과 내일이 모레가 앞으로 영원토록 점점점 나빠지고 지금처럼 똑같고 변화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조금 있으면 곧 머지않아 곧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땅과 바다 하늘과 이 땅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흔드신다 말씀합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규정하던 모든 것들이 풀어 헤쳐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판이 바뀔 거예요 교회가 처한 상황이 바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면 이 싸움에 앞장서신다면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도우심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치 제가 아마추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팀이 지고 있는데 교체 선수로 프로축구 선수 한 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 이길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마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쟁의 향상이 뒤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면 지금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바뀔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전의 보잘것없음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없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게 전부이고 이게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의 인생이, 우리 자녀의 삶이, 우리 가정의 앞날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게 끝날 것이라 여기기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기대를 불러일으키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흘러왔지만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은 변화의 기쁨이 될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단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여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곧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마지막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의 영광이 가득 차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으로 꾸미고 곧게 뻗은 백향목을 세우고 세상 어디에서 바라봐도 볼 수 있는 높고 화려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은과 금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냥 나의 소유이고 부속품이고 장식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화려한 외양만을 떠올리며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전의 장식이 성전의 모양이 아쉬울지 몰라도 그건 내가 나중에 다 채울 거다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만백성이 알게 되고 이곳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다면 그곳이 성전입니까? 반대로 아무리 초라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고 오는 사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그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전 성전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지금의 성전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가정에 연약한 지체에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굳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굳게 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어도 사기를 당했어도 실패하였어도 여전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려 방황하고 있어도 나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볼 수만 있다면 자녀에게 나에게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굳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그럴듯하게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임하여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1차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어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섬김을, 양육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초라한 성전 앞에서 우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고 어리석으며 스스로의 삶을 초라하다고 느끼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스스로를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영으로 이제 곧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므로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 주므로 굳게 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추건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길에서 넘어져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느끼는 절망하고 쓰러진 지체들과 자녀들을 돕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으켜야 할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축제임을 깨닫게 해주는 학계가 되어야 합니다 찾아가서 우리는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발견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의 인생은 너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말하며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굳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선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저희로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맡겨주신 교회를 맡겨주신 가정을 맡겨주신 자녀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늘 곁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승리하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